혹시 링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의 약자인데요. 즉 대학, 지역사회, 산업이 함께 동호해서 대학 간의 성과를 공유해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창출, 산업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양성, 기술 혁신을 지원해서 일석삼조로 상생 발전하는 것이 링크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대학과 기업, 그리고 인재를 잇는 링크 역할을 하고요. 산학협력을 통해서 대학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이 공동으로 인재 양성, 기술 개발을 도모하는 사업단인데요. 학생을 위한 사업으로 현장 실습 프로그램, 졸업종합설계 교육 프로그램인 캡스톤 디자인 지원, 산업체 견학, 전문가 초청 특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산학협력 관련 정보가 다소 부족한 기업이나 지자체도 있고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로 대학 진학을 앞둔 중, 고등학생들도 있죠. 영상에 나온 것처럼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대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 링크 TV가 탄생했습니다. 링크 TV는 링크 사업단의 리얼한 정보, 성과를 공유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자 노력할 건데요. 총 3개의 다양한 콘텐츠가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 링크 TV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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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